자 수협씨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처음이에요? 아니 뭐 시작할 때 박수까지? 어... 아 아 그러니까 이게 진심이 아니고 아 아니 뭐 얼굴 표정하고 말하고 왜 이렇게 달라요? 이게? 매치가 안되잖아 매치가 감사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파이널 50선 마무리 정리해드릴건데 문제는 다 풀어가지고 오셨죠? 네 진짜로요? 감사합니다 원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오늘 한 7시 정도라고 말씀하셨죠? 네 뭐라고요? 몇시요? 모르겠습니다 7시까지는 안갈 것 같고 제 예상으로 한 5시 정도? 라고 예상은 하는데 네 그래도 먼 길 오셨는데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지금 문제에 나와있는 내용들 그동안에 배웠었던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어 내용 자체는 딱히 특별한 부분은 없어요 다시 반복해서 정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냥 압축해서 정리가 되어 있다 그리고 교재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은 문제 하나에 밑에 해설이 지금 들어가 있죠? 해설이라기보다는 내용 정리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별도로 해설은 따로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 밑에 나와있는 내용들 보시면 위에 문제 푸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을 거니까 그렇게 해서 어 정말 시간이 없다 나는 뭘 봐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50선만 그냥 계속 반복해서 보셔도 크게 무리는 없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이 문제 잘 활용해서 시험 보는 그날까지 좋은 성적 내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여러분들 정신 맑을 때 양도소득세부터 원래 그래요 오전에는 양도소득세 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이제 오후 식사하시고 나서 나중에 정신줄 살짝 나갈 때 그때 지방세 좀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아예 이제 정신줄 완전히 나갈 때 조세 총론하고 그렇게 해서 마무리할게요 자 우리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소득세법상 납세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1번 보니까 뭘 물어봤느냐 하면 납세물을 부담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앞에 봤더니 누구래요 비거주자입니다 자 그때 비거주자는 어디에 대해서 납세무가 있느냐 국내에 대해서 납세무 있다 없다? 있다 맞는 이야기죠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 우리 거주자라는 사람은 누구를 이야기해요 그렇죠 글자 그대로 가라 그랬어요 자 거주자니까 첫 번째 국내에 뭐가 있거나 그렇죠 주소가 있거나 또는 두 번째 거소가 있는 자를 말한다 그때 거소는 최소한 며칠 이상을 말한다 183일 이상을 말한다 그래서 요 두 사람을 묶어서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한다 거주자라고 이야기하고 이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은 다 뭐라 그래요 비거주자라고 하죠 그때 거주자는 국내에 있는 소득뿐만 아니라 어디에 있는 소득까지 국외에 있는 소득에 대해서도 모두 납세무를 지고 비거주자는 국내 소득에 대해서는 납세무가 있지만 국외 소득에 대해서는 납세무가 없죠 네 그래서 항상 거주자 비거주자 문제가 나오게 되면 당연히 거주자 비거주자 문제는 어디서만 나올까요 국세에서만 나와요 지방세에서는 이런 말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지방세에서는 그래서 왜냐하면 국외 소득까지 나가야 되니까 지방세는 국외 소득이 나올 리가 없죠 왜 그 자체로서 지방에서만 징수하는 세금이니까 그래서 거주자 비거주자 관계는 전부 다 국세에서만 나오는 문제다 라고 보시고 그 범위에 대해서 과세 범위에 대해서 국내에 대해서만 과세할 거냐 국외까지 과세할 거냐 당연히 국내는 누가 되든지 간에 관계없이 다 납세무를 지지만 국외에 대해서는 누구만 거주자만 자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주의하셔야 될 게 있죠 자 우리 국외 소득 중에서 양도 소득에 한해서는 거주자 중에서도 단서가 하나 더 붙죠 몇 년 이상 그렇죠 5년 이상 주소나 거소를 둔 자를 말한다 올해 분명히 이건 시험지에 나옵니다 꼭 기억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국외 양도 소득에 대해서 자 양도까지 들어갔을 때만 그러니까 시험지에서 그냥 국외 소득이냐 국외 양도 소득이냐 구분 잘하셔야 돼요 그래서 국외 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는 무조건 납세무를 집니다 근데 국외 무슨 소득까지 양도 소득이라고 물어봤을 때는 반드시 무슨 단서가 꼭 들어가야 돼요 5년이라는 단서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자 1번 지문은 비거주자고 국내 걸 물어봤을 때 뒤에 무슨 말이 나오든지 간에 관계없이 납세무가 있다 없다 있다 네 그렇게 해서 같이 정의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자 2번 3번은 우리 소득세 납세무의 범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자 2번 보시면 자 일단 문장 하나 끊어주고 납세무를 진대요 그래서 앞에 봤더니 무슨 단어가 있어요 그렇죠 공동 소유 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누가 납세무를 지느냐 자 소득세는 무조건 개인 단위 과세다 그러니까 누가 납세무를 진다 각자가 각자가 그렇기 때문에 연대 납세무 있다 없다 절대로 없다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연대 납세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은 신탁 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이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것은 신탁 재산만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랬을 때 재산세 문제이거나 종합부동산세에서 문자에서 나왔다 누가 납세무자 자 신탁에 나왔는데 재산세나 종부세다 누가 납세무자 위탁자입니다 위탁자 아시겠죠 근데 무슨 단서가 붙으면 소득이라는 단서가 붙는 순간 위탁자가 빠지고 뭐가 나와야 돼요 그렇죠 수익자가 나와야죠 수익자 소득세니까 그래서 신탁 재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납세무는 누가 진다 수익자가 진다 수익자 수탁자도 아니고 그러면 그 수익자가 위탁자일 수도 있고 수탁자일 수도 있고 위탁자가 지정한 제3자일 수도 있죠 상관은 없다는 이야기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재산을 신탁을 하고 그 재산에서 나온 소득이 있다면 이걸 내가 지정한 제3자에게 주세요 이럴 수 있죠 그러면 그 제3자가 받아간 소득은 그 사람이 내는 거에요 그러니까 그 소득 중에서 30%는 저를 주시고 70%는 이 사람을 주세요 그럼 70%는 이 사람이 내는 거고 30%는 제가 내는 거죠 그래서 누가 납세물을 진다 수익자 결국에는 각자라는 말하고 동일한 말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 연대납세무가 있다 없다 없다 이 정도만 보세요 다음 것은 안 보셔도 상관은 없으니까 네 자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도 주의하셔야 되는데 자 상속인에 우리가 피상속인에 대한 소득금액에 대한 납세무는 누가 진다 당연히 상속인이 지어야 됩니다 이건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그죠 피상속인일 수는 없잖아요 자 근데 문제는 그때 상속인이 납세물을 질 때 피상속인에 대한 소득금액하고 상속인에 대한 소득금액 합산한다 구분한다 그렇죠 구분한다 결국에는 각자 낸다 이야기죠 올해 타시안 문제에서 나왔을 때 이 부분을 뭐라고 냈느냐면 합산해서 계산한다 이런 식으로 냈어요 자 그래서 2번 3번 4번 다 공통점이 뭐예요 그래요 각자에요 각자 니껀 니가 내 내껀 내가 낼 테니까 지금 이야기라고요 아시겠죠 다만 4번처럼 4번 같은 경우는 특이한 게 딱 하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 이분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세금을 누가 내주는 것 뿐이에요 그렇죠 상속인이 내주는 것 뿐이라는 거죠 이해 되셨죠 대신 계산은 어떻게 계산해라 각자 그렇기 때문에 연대납세무 있다 없다 당연히 없다 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소득세 문제에서 연대납세무라는 지문이 나오게 되면 다 틀린 문장입니다 근데 유일하게 소득세 문제에서 연대납세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딱 하나 부인규정이죠 부인규정을 우리가 표현할 때 보통 지문에서 어떻게 나와요 어떻게 나와요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요 지문을 항상 기억을 하시라고요 자 그래서 5번 보니까 뭐라고 지금 문장에 나와 있느냐면 일단 맞춤페나 신표가 있으면 문장 끌어놓고 가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봤더니 누가 납세무를 진대요 증여자가 납세무를 진대요 증여자가 그래서 앞에 봤더니 뭐라고 단서가 붙었냐면 요 단서가 붙네요 증여자가 그 자산을 뭐한 것으로 보는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요 단서 주항에 붙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앞에 단서는 크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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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인규정을 설명할 때는 항상 이 문장에 나와요 그럼 당연히 누가 팔았다 그랬으니까 증여자가 팔았다라고 봤으니 당연히 납세험자는 누가 돼야 돼요 그렇죠 증여자가 돼야죠 이건 당연한 이야기인 거예요 자 문제는 이게 말이 되는 소리다 안 되는 소리다 안 되는 소리다 왜 증여자는 뭐하는 사람 증여를 하는 사람이지 양도를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양도하는 사람은 뭐라고 표현해요 양도하는 사람은 뭐라고 표현해요 양도자라 그래요 넌센스 문제 없어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양도하는 사람을 우리가 양도자라고 하지 증여자라고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분명히 증여자라고 했는데 증여자가 뭐 했대요 양도했대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럼 당연히 증여자는 뭔만 했을 거다 증여를 했을 거고 양도자는 따로 있을 거다 따로 있을 건데 그 사람이 사라졌다 사라졌으니까 누가 판 걸로 보인다 증여자가 판 걸로 보인다 아 이건 부인규정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죠 그러면 당연히 증여 한 사람이 있으니까 반대쪽은 누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증여 받은 사람이 있겠죠 이 사람이 그러면 실제로는 누가 팔았다 증여 받은 자가 팔았는데 누가 판 걸로 봤으니 증여자가 판 걸로 봤으니 납세물은 증여자가 지고 증여자는 실제로 판 돈을 가지고 있다 안 가지고 있다 안 가지고 있다 실제로는 누가 팔았으니까 그래서 네가 이 사람과 같이 무슨 납세물을 져라 연대 납세물을 져라 그래서 항상 문장 보시면 지금 앞에 문장에서 얘가 뭐라고 지금 나와 있느냐 하면 뭐 특수관계인 나와 있고 10년 나와 있고 양도 나와 있거든요 자 특수관계인 나와 있고 10년 나와 있고 양도 나와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세 단어가 들어가면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2월 과세가 될 수도 있어요 또 하나는 부인규정이 될 수도 있어요 물론 여기서 누구는 아니라고 단서가 나왔으니까 배우자나 직계준비석은 아니라고 단서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얘는 부인규정이 되겠죠 근데 보통 이 문장을 안 써줘요 안 써주고 대부분은 다 이렇게만 문장을 써줘요 뭐 한 것으로 본다?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본다 그러면 무조건 부인규정이라고 기억을 해 주시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눈으로 익숙해져야 돼요 아 이 문장은 부인규정 문제구나 그럼 당연히 뭘 물어볼 것이다 연대납세무가 있냐 없냐 물어볼 것이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되고 자 그 밑에 나와있는 내용은 여러분들께서 읽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물이 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물어봤네요 자 우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물 앞자만 따서 어떻게 외웠어요 부부 귀신 주파 기억나시죠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신탁수익권 주식 파생상품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기억본부터 보죠 첫 번째 부동산 임차권이 나왔습니다 자 부동산 임차권이 과세가 되려면 반드시 등기되어 있어야죠 그 다음에 니은 버는 포인트가 뭐예요 그렇죠 매매업이라고 나와있죠 매매업이면 뭐예요 사업이죠 사업 건설업이나 매매업이 나오면 사업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무슨 소득이다 사업소득이죠 자 디귿번은 그렇죠 포인트가 얘죠 지상권 전세권이죠 앞에 등기 여부는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볼 필요 없다 얘는 그러니까 등기 여부가 필요한 경우는 어디밖에 없다 부동산 임차권밖에 없죠 지상권 지상권 전세권은 등기가 되든 안 되든 무조건 양도소득이죠 자 하나 더 주의하셔야 될 것은 지지전 중에서 뭐는 지역권은 과세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꼭 기억하시고 니은 버는 그렇죠 취득할 수 있는 권리구나 과세대상 맞죠 네 다른 거 볼 필요 없고 미은 버는 그렇죠 신탁이익 권리죠 신탁수익권이죠 신탁수익권이니까 과세대상 맞죠 그 다음에 비읍 버는 자 영업권입니다 영업권은 과세대상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근데 과세가 되려면 그렇죠 자 일단 이 단어 들어가야 되고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반드시 앞에 뭐가 나와야 돼요 얘가 나와야 돼요 토지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자 이 세 개의 공통점이 뭐다 그렇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고요 그러니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과 함께 파니까 얘도 뭐에 들어가요 양도소득에 들어가는 거죠 만약에 시험지에서 기계 장비와 함께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함께라는 단어만 동그라미 치지 마시고 앞에 뭐가 나오는지를 같이 보시라고요 이해 되셨어요 그 양도하는 물건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물건이라면 걔랑 함께 팔면 영업권도 양도소득세에서 과세된다 안 된다 과세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로 보면 ㄷ번 ㄹ번 ㅁ번 ㅂ번 ㅂ번 자 그 다음에 자 시험권은 올해 타시험 문제에서 출제됐었고 작년에도 출제됐던 내용이에요 자 이 추권은 과세대상이 아니에요 과세대상 맞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영업권은 영업권은 토지 건물하고 분리해서 팔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영업권은 함께 라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함께 물론 토지 건물과 함께 라는 말이 중요한 거죠 네 이 추권은 토지 건물과 분리해서 팔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추권은 안 돼요 왜 글자 그대로 이 추권은 뭐 할 수 있는 권리에요 옮겨서 지을 수 있는 권리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부동산이 같이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이 추권은 함께 라는 말 자체를 굳이 찾을 필요는 없어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 추권 자체가 과세대상에 안 들어가 있었어요 왜 안 들어가 있었느냐 어차피 이 추권은 뭐랑 같이 팔 거니까 토지 건물과 함께 팔 거니까 그냥 토지 건물 안에 넣어놨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자 근데 무슨 제도가 생겼느냐 하면 이걸 어떻게 해요 이 단어 별도로 뭐 할 수 있게끔 해 준 거예요 신고할 수 있게끔 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팔 때 분리해서 팔 수는 없는데 뭘 작성할 때 신고서를 작성할 때 이 추권만 신고서를 따로 작성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형식적으로는 실질적으로는 토지 건물과 함께 팔았지만 신고 자체를 따로 해 버렸으니까 이 추권을 분리해서 판 것처럼 되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이 추권을 분리해서 팔았다 이 문장은 안 나와요 절대로 이해되셨나요 절대로 분리해서 팔았다는 말은 안 나오고 무슨 말에 나와요 별도로 평가해서 신고했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과세 대상이 다 아니다 아닌 거죠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추권 문제가 나오면 이 단어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만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 영업권 문제가 나오게 되면 분리해서 팔았느냐 이 단어를 봐야 되는 거고 이해되셨죠 네 그거 잘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응번은 그래요 토지상환채권이나 주택상환채권입니다 다 뭐예요 뭐 할 수 있는 권리 뭐 양도 할 수 있는 권리 뭐 할 수 있는 권리 그래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과세 대상 맞죠 자 그 다음에 지읍번은 지하수 개발권입니다 지하수 개발권 과세 대상이 다 아니다 아니죠 없죠 과세 대상 안 되죠 그 다음에 치읍번은 그래요 지상권이에요 지상권이니까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과세 대상 맞죠 아시겠죠 꼭 주의하셔야 되고 그래서 앞에 지금 무슨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공익사업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죠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공익사업이 중요한 곳은 임대뿐이다 임대 이해 되셨나요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정리하지만 우리가 지상권을 양도를 하는데 지상권을 임대를 할 거냐 지상권을 양도 할 거냐 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일반적인 경우에는 지상권을 대여하면 무슨 소득에 들어가요 사업소득이에요 지상권을 대여하면 무슨 소득이에요 사업소득이에요 근데 이게 공익사업하고 관련되면 기타 소득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소득이다 아니다 아닌 거죠 그래서 임대에서는 공익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사업소득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근데 양도소득세에서는 지상권을 양도하면 무슨 소득 양도소득입니다 근데 그게 공익사업하고 관련되면 양도소득입니다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양도소득세 문제에서 나오면 이때는 공익사업이든 뭐든 상관없이 전부 다 무슨 소득이 들어간다 양도소득에 들어가고 임대에서만 사업소득이냐 아니냐 물어볼 때는 반드시 무슨 글자 보셔야 돼요 공익사업이라는 글자를 꼭 보셔야 돼요 이 내용 꼭 주의를 좀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키읍번은요 주식이죠? 과세대상 맞죠? 그 다음에 티급번은 주식입니다 과세대상 맞죠? 자 주식은 그냥 올해까지만 지금 양도소득세 들어가는데 제가 수업시간에는 아마 설명 안 드렸을 거예요 그냥 신탁수익권 주식 파생상품은 타이틀만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자 문제에서 나왔으니까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주식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요 안 내요? 주식거래 해보신 분들 안 내죠? 안 내죠? 왜 안 내느냐? 일반 주식은 과세대상이 아니에요 일반 주식은 어떤 주식만 과세대상이 되느냐 하면 첫 번째 대주주가 팔거나 자 대주주가 팔면 돈 많아요 안 많아요? 그러니까 과세합니다 아시겠나요? 두 번째는 비상장 주식이거나 비상장 비상장이면 정상적인 주식은 아니라는 거죠? 물론 제가 말하는 정상 비정상 이건 기업이 나쁘다가 아니고 공개되지 않은 기업이잖아요 상장을 시키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공개되지 않은 주식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내부거래에요 내부거래다 보니까 이 부분은 편법이 많이 동원된다고 해서 과세대상에 집어넣었어요 세 번째는 장외거래에요 그러니까 유가증권시장이라든지 협회등록시장 있잖아요 코스피시장이라든지 코스닥시장 있죠? 이곳이 아닌 다른 곳에서 거래하는 거 제3시장이나 이런 곳에서 거래를 했다 이거 과세대상이에요 그러니까 대주주가 들어가거나 비상장이 들어가거나 또는 장외거래 주식이다 이건 과세대상입니다 그러면 뒤집어서 말하면 대주주가 아닌 자가 상장 주식을 시장에서 거래를 했다면 과세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래하는 대부분의 주식은 이 안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래하는 대부분의 주식은 전부 다 코스피시장이라든지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거래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대주주가 우리가 아니죠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우리가 보통 흔히 말하는 개미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대주주에 해당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주식 거래를 장려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주식 거래는 장려를 합니다 왜냐하면 주식의 원래 본질이 뭐냐면 주식의 본질은 기업의 자금을 투자하는 거예요 당연히 국내 기업은 국내 자본이 투자가 돼야 성장이 잘 되겠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걸 투기로 많이 사용을 하니까 문제가 생긴 거죠 그냥 참고로 여기까지 말씀드리는 건데 그래서 앞에 봤더니 상장 법인 주식이 아니에요 아니네요 비상장이죠 비상장이니까 과세 대상이 맞고 그다음은 대주주죠 과세 대상이 맞죠 그래서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여기까지 해서 총 8개가 되겠네요 그래서 만약에 올해 시험지에서 과세 대상 문제가 나오게 되면 역시나 나올 수 있는 문제는 거의 정해져 있어요 부동산 임차권 거의 100% 만약에 나오게 되면 얘는 무조건 나오겠죠? 그다음에 지상권 전세권 중에서 지역권을 집어넣을 거냐 말 거냐 이 문제 그다음에 비읍권에 나와 있는 영업권하고 시업권에 나와 있는 이축권하고 영업권은 무조건 토지 건물과 함께 라는 단사가 다 붙어야 되고 이축권은 별도로 신고를 했냐 안 했냐 이 단사만 확인하시면 되고 아시겠나요? 나머지 건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치읍권에 나와 있는 거 지상권 전세권이 나왔는데 앞에 공익자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 문제가 무슨 문제니까 양도소득세 문제니까 그것만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주시면 돼요 아시겠네요 그럼 그런데 이 녀석은 적용하시면 돼요 아멘